여기다 연탄으로 구워주시나 보다. 산들이 맛있네. 야, 단독 간다. 그래도 양파는 예의상 하나 올려야 돼. 야, 진짜, 진짜 안 먹을다. 야, 먹어. 구워주세요. 야, 두 개 싸먹어라. 와, 진짜 소고기 빠르다. 맛있어. 시컨먹어. 네. 다 익었잖아. 네, 해줄게 나머지. 배근아, 많이 먹어. 네. 쌈으로 한번. 이거를 기름장 찍어먹는다고? 원래 차돌이도 느끼한데? 제가 잡아줘요, 소스가. 음. 음. 맛있어. 네. 전장 맛있다. 네가 고기를 양보한다고? 이게 운동부 선배의 사랑이죠, 후배사랑. 아주 형제들 돼서 아주 그냥 먹을 때는. 아, 난 태균이가 믿지가 않아. 그렇게 싸우더니 먹을 때는 형제야, 그냥. 끈끈해, 그냥. 괜찮아, 애가. 많이 먹어, 태균이. 네. 와, 진짜. 고기를 공짱 위에 담으신 거예요? 네? 아, 보셨어요? 감춰 먹으려고. 나중에 돈 안 시켜주면 저거 끓여먹으려고. 아, 이게 그게 엄청 맛있어요,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 운동할 때는 밥이나 국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팡 그러면 사람이 빨리 못 먹잖아요. 밑에 깔아놓고, 먹고, 깔아놓고. 처음 날 때부터 깔아놓고, 먹고, 감춰 놓은 거라니까요. 진짜로요? 네. 에휴. 되게 나 이거 어떻게 해? 하나 더 가야지. 벌써 먹었어? 발목까지도 안 올라왔는데요, 지금. 발목도 안 올라왔어? 저희 이거 두 판만 더.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나는 이제 찌개 먹고 그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구워줄게, 니들. 삼겹살 준비해. 오, 나. 하, 이거 맛있겠다. 오, 나. 이거 맛있겠다. 오, 나. 오, 나 맛있네. 그러면 흐름이 끊겨서 많이 못 먹었죠 굳이 진짜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야 목소리가 안 좋잖아